행복 교육 예산 37억 원의 삭감을 두고 불거졌던 경상남도 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종원 교육감이 오늘 도의회에서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또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적했던 마을 학교 운영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혀 삭감된 예산이 도의회에서 다시 편성될지 주목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의회 개원일 단상에선 박종원 경남교육감. 지난달 추경 예산 심사에서 도의회가 행복 교육 예산을 삭감하자 여러 차례 강한 비판을 이어오다가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본인의 발언이 정제되지 못한 비판이었다며 공식 사과한 것입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박 교육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두 기관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함께 이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과 협치로 도민을 이어 함께 나갈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갈등의 발단인 행복 교육 예산은 지난해 말 본 예산 편성 당시 경남도의회가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경남 교육청은 삭감된 37억 원을 추경 예산에 신청했으나 도의회 예결위가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후 20일 가까이 이어지던 양 기관의 정면 충돌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예산 복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학기에는 행복 교육이 일부 단축되고 남은 예산이 소진되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 교육감은 행복 교육 예산 재편성을 불씨에 비유하며 2차 추경에서 제출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겨울밤 할머니께서 불씨를 따박따박 다지시던 모습입니다. 지금 교육감의 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의회가 행복 교육 예산 삭감의 이유로 지적했던 마을학교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개선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